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대선 전에 어느 정도 제가 그때 결과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윤석열을 극복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. 아직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청와대 용산이죠. 그렇지. 네,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석적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? 아니, 나는 거기 지리를 보고 막 이러는 사람은 아니야, 솔직한 얘기로. 그런데 이제 옛말에 또 들리는 말도 여름 모르는 귀를 따지고 보면 옮기는 게 좋다. 이런 말은 내가 들은 적이 있어.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그러나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. 또 여기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.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또 말씀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저는 믿어요. 그 이제 청와대 자리 이동하는 거며 이런 거는 지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여러 여론을 대충 들어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그러는데 국민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셨는데 급한 것은 청와대를 옮기는 게 급한 건 아니라고 봐요, 국민들은요.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차라리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. 이 국민의 아프고 어디가 가렵고 이 마음이 어떻고 힘든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힘드나 이런 걸 파악하셔서 그게 먼저 해결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여러모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옮겼으면 하시겠지만 얼렁 이게 성립이 빨리 되지 않고 시끄러울 것 같아요. 시끄러울 것 같고 그게 우선이 아니고 먼저 이제 할 것은 우리 나라의 국민들을 잘 조정을 해서 힘든 분들, 어려운 분들, 또 영업하시는 분들, 사업하시는 분들 생계에 지금 기로에 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얼렁 해결책을 해주시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이거는 신을 떠나서 뭐 저는 많은 건 없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제가 이제 바라는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한삼으로서 그래도 평등하게 다 그래도 우리 대통령들을 존경할 수 있는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반대하신 분들도 아 그래도 이분이 이제는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하고 이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옮기는 거는 지금 얼른 성립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도 다 되면 좋겠지만 거기 또 뭐 옮기다가 보면은 여러 이제 또 자금이고 뭐고 힘든 데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대통령 의향은 그래도 이제 옮기셔서 서로 이제 여러 사람이 아무 거리 없이 그냥 왕래하고 이럴 수 있도록 편하게 트여 놓겠다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 생각이 맞는지 뭐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래도 존경을 하고 그래도 대우를 받으시고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첫 발서부터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잘 판단력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잘 하려고 또 하셨잖아요. 그렇죠? 저는 그 약속을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닿았거든요. 그래서 꼭 그렇게 이뤄주시라 이뤄주실 줄 믿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옮기는 것은 좀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. 근데 지금 그래 지금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고 기왕이면 우리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셨으니까 내가 잘 선출을 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남이 이렇게라 저렇게 해서 꼭두가씨처럼 계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지 마시고 판단력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